자, 이번 시간에는 로더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회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볼까요? index.html 파일에다가 제가 css 파일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파일이 위치하는 public.public이라는 디렉토리에 style.css라는 파일을 만들고요 body에 background.color는 powder blue 그리고 color는 tomato 컬러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동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는 index.html에 여기 head,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여기에다가 css를 로드하는 링크 태그로 public 밑에 style.css 파일을 로드해오는 것이죠 실행시켜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탭에서 한번 살펴보면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번들링을 잘 했는데 style.css는 또 별도로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아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자바스크립트 안에 style 파일까지 넣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걸 해주는 정말 환상적인 도구가 웹팩이에요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 있는 그림은 웹팩이 우리한테 자신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그림이에요 여기 있는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가지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png도 있고 sas 파일도 있습니다 sas는 나중에 css로 바뀌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번들링해서 아주 간단한 파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 이 번들러가 하는 일인데 웹팩은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png나 css조차도 번들링을 해주는 아주 신박한 애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역할을 해주는 애가 로더라는 것이고 여러분이 웹팩을 잘 다룬다는 것은 로더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로더를 얼마나 자유롭게 옵션을 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로더를 움직이게 하는가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웹팩의 가이드로 가시면 asset management라는 것이 있습니다 asset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미지,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다 asset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자산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프로젝트의 자산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있고요 여기 보시면 css를 번들러로 로딩하는 방법이 나와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npm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적혀있네요 자 이거를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그중에서 save dev는 제가 이전 시간에 드렸던 dash 대문자 d 기억나세요? 그거를 길게 쓴게 save dev예요 자 그리고 저는 style loader 라는 것과 css loader 라는 비슷한 이름의 로더 두 개를 일단은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ebpack.config.js 파일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저는 한쪽에 띄워놓고 컨닝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module 중가로 module을 처리하는 rule 뭐 이런 뜻일 것 같아요 그리고 배열 배열은 여러가지 처리 방법들을 낼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 객체의 이름은 테스트에요 테스트는 뭐 테스트란 뜻인데 그 webpack을 통해서 가공하는 여러가지 데이터들에서 확장자가 css인 파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webpack한테 알려주고 싶을 때는 테스트에다가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정규 표현식이라는 거고요 .css 하면 확장자가 css인 파일이란 뜻이에요 이 앞에 있는 점이 확장자 시작할 때 나오는 점이고 여기 있는 저 그 역슬래시는 어 슬래시가 이제 특수한 기호이기 때문에 아 그냥 갑시다 확장자가 css인 파일을 나타내는 코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use 뭘 뭘 사용한다 css 로더를 사용한다 라고 이렇게 치면 webpack을 동작시켰을 때 확장자가 css인 파일을 만나면 webpack이 알아서 그 css인 파일을 webpack 안으로 로드시켜주는 특수한 명령이 css 로더입니다 자 그러면 걔를 제가 소스에 있는 index.js에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전에는 index.html 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css 파일을 이렇게 기술해 줬거든요 이것과 똑같은 것을 먼들링을 통해서 하려면 어떻게 하냐 라는 겁니다 여기 필요 없어요 이제 자 그럼 head도 필요 없겠죠 자 그리고 자 그리고 index.js 로 가서 여기서 import를 합니다 css 를 어디서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style.css 에서 자 여기 있는 style.css 는 지금 public에 가 있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저는 소스로 이동시킬 겁니다 여러분 소스로 이동시켰어요 왜냐 얘를 번들링 할 거기 때문에 public에 있었던 것은 얘는 번들링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public에 갖다 놨는데 이제는 style.css 를 번들링 할 거기 때문에 소스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경로도 같은 경로에 있는 style.css 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console.log css 는 css 다 라고 하고 제가 실행시켜 보니까 에러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아셨죠 로더 이렇게 오프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웹팩이 컴피그 파일을 먼저 보겠죠 그리고 컴피그 파일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가 번들링 하려고 하는 엔트리 파일인 index.js 파일에 파일의 내용을 쭉 해석하다 보니까 확장자가 css인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적혀있는 것처럼 확장자가 css인 파일은 css 로더 라고 하는 거세게 맡겨라 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설치한 css 로더가 이 파일을 읽어서 걔를 이 css라는 변수 안에 세팅해줘요 한번 해봅시다 자 실행이 됐고요 제가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콘솔을 키고요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css는 이거다 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만든 css에 대한 내용이 자바스크립트 형태로 웹팩으로 주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 웹페이지에 낑겨 넣으면 되겠지만 이것조차도 자동으로 해주는 또 다른 로더가 있습니다 그 로더가 뭐냐면 우리가 설치했던 또 다른 로더인 style 로더라는 로더예요 그래서 이름만으로는 얘네가 뭐 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css 로더는 있죠 css 파일을 읽어와서 그것을 웹팩으로 가져오는 녀석이에요 그 다음에 style 로더라는 것은 그렇게 가져온 css 코드를 웹페이지 안에 style 태그로 주입해 주는 로더예요 자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실행이 잘 됐고요 그리고 이 웹페이지를 리로드해 보면 어떻게 되냐 짜잔 대박 사건이 일어나죠 자 네트워크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index.bund.js 파일만 읽어왔음에도 css가 웹페이지에 삽입됐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 보고 정말 놀랬거든요 자 엘리먼트를 한번 보면 보시는 것처럼 head 파트에 style이라고 하는 태그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우리가 주입한 css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로더라고 하는 것은 입력한 asset들을 로더를 통과시키면 개를 가공해서 우리가 원하는 output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가공 공정이 로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더를 여러분이 세팅하는 것이 모듈의 룰스라는 부분에 그 로더에 해당되는 그 이름을 여러분이 검출하는 코드를 갖다 놓고 이 조건에 해당되는 파일이 발견되면 이러한 로더들을 통과시켜서 처리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때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뒤쪽에 있는 로더가 먼저 실행됩니다 즉, 물리적인 css 파일을 읽어와서 웹팩으로 가져오는 애를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 그것을 받아서 걔를 웹브라우저의 웹페이지에 스타일 태그로 낑겨 넣는 스타일 로더가 그 다음에 동작하게 되는 거예요 체인이 걸려있는 것처럼 동작한다 이런 걸 체이닝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뭘 했냐 로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로더 중에 하나인 css 로더와 스타일 로더라는 걸 통해서 로더가 어떻게 동작하는 걸 봤는데 이건 로더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십시오 그러면 이미지를 로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폰트를 로드할 수도 있고요 기타 아주아주 다양한 로더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그 로더들의 리스트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위쪽에 있는 매뉴얼을 보시면 로더스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저걸 클릭하시면 이 웹팩에서 오피셜하게 제공하는 로더와 커뮤니티에서 만든 로더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위에서부터 한번 꼼꼼히 이름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 필요 없어요 저도 다 모르고요 하지만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대충만 알고 있어도 나중에 필요하면 공부할 수 있게 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축하해요 여러분 로더 진짜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YEA